주력 산업 쇠퇴와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었죠. 군산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사업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조성된 전북 최대 규모 군산국가산업단지. 도내 산단 입주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790여 개 기업에서 만 천여 명이 일하며 전라북도 경제를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성 30년이 돼가며 노후화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인 자동차와 조산업 위기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군산산단이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납니다. 지난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뒤 체질 개선에 이끌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오는 2026년까지 1,476억 원을 들여 세계 분야 16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산단의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첨단, 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로 제조 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 130개를 만들고 산업단지의 교통, 환경, 사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지능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린 분야에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알리백 적용 공장을 30개로 늘리고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6%가량 저감하는 친환경 설비 공장을 40개 세웁니다.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문인력 900명도 육성합니다. 제조 혁신을 통해 신사업 분야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물류 플랫폼 사업을 통해 물류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의 산업단지 대기조 거점 산단 지정에 따른 융복합 기술 기반 산업 혁신 등의 사업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